마지막으로 시작! 와아~~ 와아~~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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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시는 거? 왜? 나 준비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버퀘의 차원의 능력은 그 광! 창양! 버퀘의 공식 창조에 있는 광! 여러분, 수영이야! 백혁 합무 동회 하자! 3, 2, 1! 레이븐! 여기도! 여기도! 그니까, 좋으nd PHERации ec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반갑고 행복합니다. 45분 뒤에도stersThank you to Taiwan. 제3회에 대해서는 직접 응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다시 한 마디 만 원 수겠습니다. 제가 한글자로 말합니다. 여러분! 잘한다! 감사합니다! 잘한다. 하이렐라. 동생. 엑소 팬 여러분들도 저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존재인 것 같고요 엑소의 거미朋友들도 저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존재인 것 같고요 앞으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еш임 여러분 내가imar 한 주인공 엑소 롤트 키움의 목표가 함득 엑소 롤트 키움, 애교는 회사입니다 예수님을 같이 같이φο워. 1번 일으세요. 예수님을 같이 dile야 돼. 가수빈의 다음 곡을 하겠습니다. 1 2 3 예수님!